코비델고 백신 접종에 관해 업데이트된 정보입니다. 코비델고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관한 권고가 업데이트됐습니다. 50세 미만 성인에 대해서는 이제 파이저 백신이 선호되고 있습니다. 50세 이상 성인은 아수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게 됩니다. 본 권고사항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. 50세 미만이고 아수라제네카 코비델고 백신 1차 접종 후 심한 부작용을 격제하는 분은 안심하고 2차 접종을 받으셔도 됩니다.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의사와 상담하시거나 1800-020-08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원하시면 131-450으로 전화하세요.